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책임질 영상 조마의 서우리입니다 우선 이 비디오를 보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에 열의가 가득합니다 훌륭합니다 다이어트... 이번엔... 꼭... 이번엔 꼭 살을 뺄거야 그럼 바로 택보를 시작하겠습니다 택보의 기본은 잽, 펀치, 훅입니다 우선 기본 스틱을 밟으면서 가볍게 잽, 잽, 잽 잽, 잽, 잽 후, 펀치, 훅 펀치, 훅 잽, 펀치, 훅 잽, 펀치, 훅 잽, 펀치, 훅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럼 가볍게 옷에 그만 해보겠습니다 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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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, 훅 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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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, 훅 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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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, 훅 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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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, 훅 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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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, 훅 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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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, 훅 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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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, 훅 설마 지금 이거만 하고 쉬라는 겁니까? 네? 그렇게 쉬고 나서 간식을 먹으려는 거 아닙니까? 예? 그렇게 대충 운동하고 안일하게 간식을 먹는 순간 당신은 살이 찝니다 살이 빼고 싶다면 당장 일어나세요 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세트 반복 70 네 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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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, 훅 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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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, 훅 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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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, 훅 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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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, 호흡. 좋습니다. 이제 몸풀기가 끝났습니다. 어, 몸풀기? 이게... 자, 그럼 본격 덕으로 30분 동안 달려봅시다, 여러분.